안녕하세요 옆집 수락관 입니다. 오늘은 꽃게 10kg로 꽃게탕 오 개 싱싱 이 두 마리는 손질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꽃게 손질하는 방법은 상단에 카드 대게랑은 미묘하게 달라요 대게도 한번 봐주세요 다리 끝부분 잘라줍니다 살 없는 부분은 살 없는 부분은 먼저 죽이고 시작할게요 배 딱지를 들고 아직 가을개라서 여물지가 못해요 여기 뾰족한 부분 잡고 뜯어주세요 다리 끝에 잘라주시고요 저기요 잠시만요 가만히 계셔주세요 곤란해요 개랑 밀당해? 겁내 파닥거리네 개다리를 다 잘라주고 내려! 아가미 잘라줍니다 입부분도 깨끗하게 잘라주고요 반을 갈라줍니다 아가미를 자른 다음에 이렇게 지저분한 이물질들은 수돗물로 깨끗이 닦아줍니다 개딱지 입부분에 보면 모래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의 위장이죠 떼주는 게 좋아요 거꾸로 잡고 누르면 떨어져요 주둥이를 잡고 쭉 모래주머니가 나옵니다 쭉 모래주머니가 나옵니다 아 나 키가 안 되는데? 아 불쌍해 의자 2원이다 이거는 진짜 됐지? 너무 웃기다 하지마 하지마 물이 끓을 때 된장과 고추장을 넣어줄게요 왜 그렇게 불어? 아 그 매주콩이 떠다니는 게 싫어서 아 된장이 1큰술이 들어갔으면 고추장은 반큰술만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는 더 조금만 넣죠 아 뜨거 조심 좀 하시오 냉 이미 다치시면 제가 그걸 잘 해야 됩니다 아 찌기요 제가 다치는 걸 걱정해줄래요? 너가 해야 되는 거 말고? 너넣어 야이케 마늘도 넣어줄게요 양념을 다 한 육수에 개를 넣고 끓여줄게요 쟤만 넣어? 아니요 다 넣어요 그냥 다 넣어 그냥 다 넣어 지저분하니까 깔끔하게 거품을 걷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호박을 넣어줍니다 호박이 다 익을 때까지 끓여주면은 끝입니다 꽃게탕을 다 만들었습니다 꽃게탕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패킹을 해서 이웃분들과 나눠 먹을게요 아 맞다 애기들이랑 같이 먹어야 돼서 안 맵게 하다 보니까 꽃게탕이라기보다는 꽃게 된장찌개가 됐어요 나 먹을래 얼른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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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 먹고 싶어 알았어 일단 이거 냉장고에 묻어 냉장고 냉장고 이만 오늘의 술은 대장구라는 술이에요 도수는 익숙전도에요 나 자주 가는 세계 맥주집 사장님이 추천해 주셨어 치고 있어 하하하하 눅다 눅다고? 근데 이 반응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원래 독수가 높은 술을 좀 잘 먹습니다 여러분 온도락으로 한번 먹어볼래? 어차피 순한 거? 아니 온도락이랑 먹으면 더 순해지는 거 아닙니까? 어 그러니까 맥주처럼 술술 나 먹을 거 같아서 보내.. 이거는 바로 온이가 말을 좋.. 보내 버리겠당 짠 너무 찰랑찰랑한 거 아니여 너무 많이 담았잖아 너무 가감 없이 담았나? 응 소주보다 훨씬 잘 들어갈 거 같은데 이 술? 아아 시원다 괜찮냐? 어 아 내려간다 아 아 술이 내려가? 응 나의 이쁜 잔을 잘하고 싶으니까 오늘 배달은 따끈따끈한 잔이라 아 근데 진짜 시원하다 정말 장난 아니다 조금만 먹어봤지? 들어가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먹겠다는 거야 이거 조금 바닥에 깔린 거 음 오 음 뭐 말을 해줘 어떤지 순한 위스키? 23도면 소주보다 더 큰 거 아닌가? 응 근데 순해요 여러분 느낌상 그 알코올량이 안 나서 잔량이 안 남아서 그런 거 같아 근데 이거 가격도 나는 7,000원 주고 샀는데 7,000원에 이거면 나는 그냥 이거 먹고 끝낼 수도 있을 거 같아 그냥 소주보다 이왕이면 이걸로 뭐 나는 소주보다 이거 먹을 거 같아 진짜 백세주 며치손보다 나 같긴 이거 백세주 느낌이 살짝 비슷하게 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응 백세주는 좀 한약 맛이 좀 강하잖아 근데 얘는 그게 싹 빠져가지고 깔끔한 알코올 맛 응 뭐야 헐 왜 이렇게 많아? 엄청 많이 많이 많아요 아 아마 10월 11월쯤 가야지 살이 더 찰 거야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술은 제가 미리 따라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차량 먹받이 한입입니다 저 이거 먹고 끊을 거예요 오늘 차량 여기까지라고 가을 꽃게 아직은 좀 많이 저렴한 시기거든요 저렴한 걸로 탕을 이렇게 맛있게 끓여 드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큰 감사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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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아 음 음 음 꺼 꺼 나 얼른 먹을 거야 ck 음 으 ec 으 으 으 으 으 으 으